일단 저는 우리 데뷔 모델을 한 게 아직 믿기지가 않고 저희 라필리스 멤버랑 같이 데뷔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이 텐션 아니죠? 아니요 진심 어렸어요 점점 텐션을 높여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영어 마지막에 I'm so beautiful이라고 다 예뻐요 다음은 스페인어 좀 더 텐션 올려볼까요? 잠깐만 조금 번역할게요 아 힘들어 솔직함 좋아요 넓 뭐야 district and glance 뭐 이샘